안녕하세요. 비틀니스의 한홀 원장입니다. 6강 8번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say that.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절은 3형식 동사인 say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 절 역할을 해주고 있죠. 접속사 세무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요. sit. 앉아있는 거죠. 정보가 앉아있다는 얘기는 머무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있습니다. in one brain. 한 뇌에 머무르고 있다. 어떨 때까지요? until 하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information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정보가 communicate. 3형식 동사일 때 communicate는 전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달될 때까지는 누구한테요? 그래서 another이라고 하는 건 another brain을 가리키는 거겠죠. another는 another의 줄임말로 또 다른 하나를 가리키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뇌에서 또 다른 뇌로 전달될 때까지는 그대로 머리에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unchanged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unchanged는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한 채로 우리 ing가 들어오면 뭐뭐하면서 뭐뭐한 채로 이렇게 섞어주는데요. being unchanged니까 말하자면 3vpp 형태로 분사구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으면서. 어디에서는요? in the conversation. 대화 중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요. 사실이다.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내용 앞문자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뇌로 전달될 때까지는 한 뇌에 머무르고 있고 대화할 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냐면 sure information. sure 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simple 이라던지 아니면 mere 이런 단순한 정보에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like. 예를 들면 단순한 정보로 like가 나와서요.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하고 예를 들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phone number. 전화번호라던지 아니면 the place you left your keys. 여러분이 여러분의 키를 둔 장소라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장소를 꾸며주는 관계부사 where are이 생략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면서 뒤집고 있는데요. it's not true of knowledge. 그러니까 여기서 knowledge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sure information과는 다른 진영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는 사실이 해당되지 않냐면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rely on. 어디어디에 의존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depend on 하고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judgment.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판단을이라고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주어. 삼형식 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없고 and 다음에 polish 다음에 목적어가 또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삼형식 동사에 대한 공통 목적어로 which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고 다듬게 되죠. 어디에서요. conversation with other people or with yourself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 또는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대화 안에서 이런 판단을 자꾸 발견하고 다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는요. 대화 중에 변하지 않지만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은 항상 대화 중에 다듬고 발견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refore 따라서 그럼으로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요.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면서 not until 구문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해석을 해보면요. not a until b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b 할 때까지는 a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요. b 하고 나서야 a 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not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해석을요. 하면 여러분은 배울 수 있게 돼요. details of your thinking. 여러분 사고의 세부 사항들을 배울 수 있어요. 뭐하고 나서야? 이렇게 가는 거죠. speaking or writing it out. 이게 되겠죠.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로 하거나 아니면 글을 써서 out.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야. 그리고 뭐하고 나서야? 해서 이 ing ing and ing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습니다. looking back. 되돌아보는 거죠. critically. 비판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또 바라보고 하고 나서야 여러분은 아, 내 생각이 이렇게 디테일했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친구한테 또는 글로 이렇게 자세하게 쓰게 되면서 내 생각을 좀 더 다듬고 명확해지고 하는 경험들이죠. 그러면서요. 여기서는 what I said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절 안을 들여다보면 주어, I가 되고 just 다음에 said라고 하는 삼형식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이때 w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말한 것이라는 의미로 what이 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앞에다가 주어절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죠. 그리고 그 주어에 대해서 이영식 동사로 foolish라고 하는 sc가 나온 거죠. 내가 방금 말한 것이 바보 같은 것인가? 아니면 또는 is what I just wrote까지가 역시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그 주어에 대해서 what이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온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wrote라고 하는 삼형식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방금 쓴 것이 is a deep truth, 아주 깊은 진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말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in the speaking or writing, 말을 하는 데 있어서나 글을 쓸 때 여러분은요, uncover,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커버가 덮는 것 때 덮지 않는다라는 말이니까 발견하다. 말하자면 discover하고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나쁜 생각 같은 것들도 어? 아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었네?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때로는 하면서 동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들인데 또 아이디어들이라고 쓰고 싶지 않아서 ones라고 하는 거죠. 앞에 ideas이기 때문에 ones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embarrassing이라고 하는데 ing가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당황하게 하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형편없는 아이디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end을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겁니다. good ideas too, to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여서 긍정문에서 역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fame making ones, 역시 ideas를 쓰고 싶지 않아서 ones라고 하는 대명사가 대신 온 거고요. s 붙은 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fame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 명성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명성을 만들어주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요. thinking,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 이것의 표현,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글로 표현하든지 간에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